이거를 이미 저한테 배우신 분도 계시고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 태어난 월 있잖아요 태어난 월 태어난 월만 보세요 우리 단식으로 보는 거 왜 일주론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보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라는 건데 태어난 월을 가지고 이동운에 대한 기륭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가 지금 이민년이죠 그리고 2023년도가 개명년이죠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목, 금, 수, 화, 토 이 순서가 있는데 얘들이 다 번호가 있어요 그룹별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 태어난 달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동운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한 이 해에 대해서 기륭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미월이에요 월 자체가 개미월이면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순간은요 무조건 합을 뽑아내세요 그리고 지지는요 충을 뽑아내가지고 그 앞에 앞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세요 그러면 개미월이면 우리가 합되는 거 뭐 병신합, 을경합 이렇게 합되는 글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계수는 무예요 그죠? 무계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은 충미충이잖아요 근데 앞에 글자를 뽑아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충 말고 자를 무자가 이렇게 기둥이 뽑아져요 무자예요 그럼 무자를 가지고 잘 들으세요 무자를 가지고 여기 이거랑 이걸 가지고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무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3번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4죠? 자 자가 여기 있죠? 1번이죠?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3 더하기 1이잖아요? 4가 돼요 이제 이렇게 합산된 숫자를 가지고 여기 별표 표시한 여기서 그룹에서 이 오행을 보세요 4번은 뭐죠? 화죠 그러면 화 오행이에요 내가 이 월줄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 기둥을 뽑고 여기서 숫자를 계산해서 오행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보고 이 화가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거랑 이것도 계산품이 따로 있거든요 비교를 해서 극을 하는지 생을 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생극화를 또 알려드릴게요 내가 기준이 지금 목이다 그럼 얘는 봄이에요 그 다음에 목은 화를 생해줘요 이게 뭔 얘기냐 목생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봄은 여름을 불러요 봄은 여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은 바로 가을로 변할 수가 있어요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서 갈무리를 해주는 거 양에서 음으로 변화시키고 음에서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토의 작용이에요 근데 목화는 크게 또 움직여서 크게 묶어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 긴 옷 입잖아요 이걸 양으로 표시를 해요 양기운이에요 목화는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금수는 또 크게 묶어서 음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 양에서 음으로 가는 크게 갈무리를 해주는 중간 과정이 바로 토예요 그래서 목화 금수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목화에서 토를 한번 거쳐서 토에서 금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화생토 또 토를 생해주고 토는 토생금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고 수는 목을 생해주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다만 목은 중간에 가로지려서 토와는 목극토를 하게 되고 또 수는 이렇게 수화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거는 생화하는 작용이 아니에요 화는 바로 금을 바라봤을 때 화극금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극을 볼 수가 있어요 원으로 테두리를 둘러 쓸 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라는 에너지를 뽑은 사람이 기름을 볼 때 얘들은 합충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에다 다이렉트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이 바로 있죠 여기 그냥 바로 그냥 숫자 계산하시면 돼요 임은 그냥 5번 뽑으시면 돼요 이는 뭐예요? 여기 2번에 있죠 2번 뽑으시면 돼요 그럼 5하고 2를 바로 더해봐요 7이 나오죠 7이 나오면은 5에 해당하는 토를 한번 빼줘요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럼 5를 빼주시면은 2가 나와요 2022년도는 2에 해당하니까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뽑았던 게 화죠 환대 2022년도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화는 금과 화극금이 돼요 오히려 이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시게 되면 길형을 반대로 판단을 하실 때 복잡할 생각도 없이 그냥 좋다 나쁘다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위험한 게 여러분들 그냥 단식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그냥 보세요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극금이 되니까 그러면 개묘도 숫자 계산하면은 그룹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22년도, 23년도는 이동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어지럽죠 하나 더 깨끗한 거 열어드릴게요 자 깨끗한 거 지금 뽑았거든요 너무 빨랐나요 제가 너무 빨랐나요 채팅방 좀 볼게요 지금 난리 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쭈님 지금 질문 주셨네요 개미가 이미를 만나 인미기문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문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지금 딱 그래요 제가 지금 대운이 인대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개미 예를 들어서 개미예요 지금 질문 주셔서 바로 볼게요 개미인데 이미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게 지금 국인데 원국인데 원국에 있는 에너지인데 이렇게 인미기문이 걸렸다 아 귀신들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미를 원로 쓰고 있어서 이거를 직업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래 이제 내 원래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민이라고 하는 걸 만나서 기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 월에서 내가 쓰고 있는 무기를 이래 있는 기둥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하나의 변환기 역할을 해줘요 이 기문 기둥이 되는 이 에너지 운동 자체가 변환기를 해줘요 변환기 작용을 해줘요 이 미를 직업성으로 쓰고 있었는데 여기 이래 내가 진짜 필요한 나만의 원래 나의 적성이 있다 그러면 미에서 이걸 갈아타주게 해주는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민기둥이 해주는 역할이 돼요 그게 기문의 역할이에요 귀신귀의 문문자잖아요 귀신귀의 문문자인데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줘야 신발을 받고 싶던 옷을 갈아입던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힘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문 작용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주님 좀 기다려보고 SH 김님 선생님 질문 있다고 새로운 운이 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그게 작용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것도 오늘 재밌다 질문 많으니까 그죠 늘 저 혼자만 떠들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간 빼고 그냥 여러분도 보기 편하게 지지만 해자축이라고 흘러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 2019년, 20년, 21년도 해자축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해자축이 이때 겨울이에요 글자 날라다니지 지금 난리 났네 잠깐만요 흥분할 뻔했어요 여기가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라고 봐요 그죠 지금 저희가 22년도 이렇게 맞았을 때 22년도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이 묘운이 올 거고 갑진년이 24년도가 올 거예요 질문이 아주 좋은 게 여기가 모건이긴 한데요 임묘진 지금 우리가 모건으로 이 충년을 끝내고 모건으로 갈아탔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요 여기 2019년도 해년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갑목이 준비가 됐어요 이 모건이 형태는 여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목이 없는 것 같지만 목이 모습을 드러낸 거는 이렇게 에너지 수평선을 그려봤을 때 여기 반지압방 같은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가 임묘진이 들어오는 이때부터 수면위로 딱 올라온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징조가 있다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갑자기 확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수가 지장간에 뭐가 있냐면 무토, 갑목, 임수 이렇게 있죠 갑이 여기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물론 자축에서는 얼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같이 땅 지표가 두껍기 때문에 이 갑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해년에서 이미 갑이 이렇게 숨어 있죠 마치 22년도 이민년에 인해서 무토, 그리고 병화, 갑목, 여름의 글자 이 계절적인 역할을 하는 병화가 강하지는 않지만 또 이민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징조를 느낄 수가 있죠 병화나 화기운이 필요한 분들은 22년도부터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고 목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19년도부터 그 징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아 오늘 채택방 너무 재밌다 아 분위기 이래야죠 선생님 이모는 이동이 있나요? 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 뭐 좌우층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걸 이동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미 전부터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자 다시 또 볼게요 아 오늘 방송할 맛 나는데요 진짜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질문 주신 게 이게 이모죠 이모 아까 언어분이셨죠? 지금님이시네요 네 지금님 지금님이 적어놔야겠다 이거는 편집 안하고 음 어쩌면 이거 자막 어떻게든지 고민 좀 해볼게요 지금님이 주셨어요 이게 이모래요 그러면 이모면은 이것도 한번 계산해봐요 자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볼게요 이모 근데 이게 이모 일줄면은 좀 아쉽고요 이게 만약에 월이라고 했을 때 좀 정확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월이다 그러면 정임이라고 하는 정임 합을 저희가 모계 합으로 보거든요 정임 즉 정화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합으로 그리고 오는 어때요 충이 되는 게 자잖아요 잔데 자 앞에 있는 거 해를 제가 뽑아내라고 했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를 뽑아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하고 해 즉 정해라고 하는 기둥이 이동을 계산할 수 있는 기둥으로 나와요 자 그럼 색깔 좀 바꿀게요 보세요 정 해잖아요 그러면 정해면은 자 이제 또 보십시오 정해를 가지고 비로소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정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2번 계산할 수 있죠 우리 간단한 산소하는 거예요 지금 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3번이에요 그죠 그럼 두 개를 합하라 그랬어요 그럼 5번이죠 5번은 여기 있어요 바로 대입해요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5를 쓰면 돼요 그럼 5는 뭐예요 5행이 토잖아요 그죠 그럼 토예요 토를 딱 갖다 놓고 2022년도 우리 지금 새해니까 이민연 이민연이니까 이민연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자 임은 여기 있죠 자 임은 여기 있죠 5번이죠 그리고 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번이죠 얘는 더했어요 7이 나오죠 근데 커요 크면은 중개해주는 토의 숫자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5를 빼죠 그럼 2가 나오죠 2는 어디 있어요 금이죠 그러면 얘가 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 이동원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모라서 태어나 월이 이걸 가지고 정해라는 기둥을 뽑았더니 5가 나왔고 토가 나왔는데 22년도 이동하려고 한번 내가 계산을 해봤다 근데 금이 나왔습니다 토생금 되는 구조죠 이동하셔도 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셨을 때 당연히 득이 되겠다 이렇게 펼쳐볼 수 있다는 거죠 볼게요 또 아 SH님 오오오 하셨어요 네 주님 그래서 2월에 받는 월급으로 방 곰팡이 싹 도배를 하고 방 좀 꾸며볼까 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거든요 아 쭈님 그러셨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곰팡이라고 한다면 제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리모델링하고 방을 화사하게 꾸미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식당원이 이제 발동을 한 거고 환경을 바꿔보겠다는 건 개운에 대한 실천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십시오 이거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아 네 SH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또 놓친 거 있는 작가 좀 올려볼게요 병신어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시죠 박승환님 병신어른 문장이 뭐죠 이게 병신어른 임신일은 임인년에 무슨 얘기에요 이게 오타인가요 음 이거 누가 저한테 좀 쉽게 설명 좀 해줘요 문장이 좀 이상한데 임인년에 22년도에 이동원을 설명해달라 이게 병신어른지 임신일인지 병신월을 가지고 이야기해달라는 건가요 성화님 혹시 지금 계세요 또 다른 분이 또 질문을 내셨어 한 번씩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임술련 정미월 이동원이 있을까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제목 보시죠 기룡 판단하는 거 이동원이 있을까요 이동을 했을 때 좋을까요 이동을 했을 때 유리할까요 요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이동원이 있을까요 말고 1주 말고 1주 말고 월이라니까요 월, 월, 월 월, 월주 월 기동 1주 말고 여러분 월, 월 월주 1주 말고 1주 말고 제가 채팅방 채팅방이 돼 여기 제목 월주별 이동원 계산하기라고 제가 지금 이거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1주 말고 월 월을 가지고 보시래요 대원도 월에서 태어나오잖아요 월을 가지고 보시래요 월의 직업이라던가 적성이라던가 이런 게 다 묻혀있으니까 1주로 가지고 질문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 감사해요 굴차나무님 좀 시원하다 이제 좀 병신월 임신일주가 이민연 이동수를 말한 것 같은가 아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좀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감사합니다 채팅방 워낙 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집중이 안 돼요 굴차나무님 감사합니다 요 문장 병신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게 그죠 빨간색으로 병신월 월을 가지고 월만 가지고 한번 봐요 그럼 병신이니까 현관에 병신하보로 신검을 가질 수가 있고 인신충인데 인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앞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축이 돼요 그러면 신축이라고 하는 기둥이 나와요 신축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신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4번 그러면 축은 어디 있어요 축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면 4하고 5하고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5번이 나오죠 5는 뭐예요 토잖아요 그러면 내 기둥 월 기둥 자체가 토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2022년도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민연이잖아요 질문도 지금 이민연 맞네요 그러면 임수 이건 그대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 그리고 2는 여기 2 그럼 더하면 7이 나오잖아요 7이 나오면 5보다 크니까 5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럼 2가 나오죠 2는 금이에요 아까 예시하고 똑같아요 토생금이 돼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이동우는 지금 질문 주신 분께 답을 드릴 때 토생금이 되니까 당연히 이동을 하셨을 때 극이 된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산법으로는 답이 됐을까요 일간 말고 그냥 여러분 월월 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만 보시라고 월 네 승하님 병신월 네 맞네요 네 병신기동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네 이동에 유리할까요 이동에 불리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2022년도는 딱 이렇게 박아놓을게요 금이에요 금 2022년도는 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의 월주가 있을 거예요 그 월주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청간에서 합이 되는 글자 뽑아내고 지지에서는 충이 되는 글자를 뽑아내는데 그 충대는 글자 앞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서 그걸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을 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금하고 극을 하는지 아니면 생을 하는지 극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생을 하면 좋은 거고요 이동을 했을 때 득이 있는 거고요 재밌죠 저 오늘 엄청 재밌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 처음이라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닉네임 아주 특이하시다 잘한다 잘한다님 모오월인데 그죠 제가 일간 일주 보지 말고 그냥 월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모오월 한번 볼게요 월령이 이렇게 5월이면 화가 되겠네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거 그냥 편집하지 말까요 얘는 앞에 사물 부분만 자막 달고 하고 얘는 박아야 되니까 이거는 편집하지 말고 그냥 따로 그냥 올려놓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걸러낼 말이 없어요 진짜 아까 언어보니씨 잘한다 잘한다님 적어놔야겠다 잘한다 잘한다님 모오월 자 모올 한번 볼게요 그럼 무계합이잖아요 뽑아볼게요 색깔 다르게 해서 무계합이니까 개수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고 오니까 아오충이잖아요 180도 포지션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앞에가 혜자축 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개해를 가지고 숫자를 뽑아내시면 돼요 자 뭐예요 2022년도라고 보고 2022년도 우리가 이민년이라고 해서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아까 금 금 이렇게 딱 박아놓고 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개수니까 5번이죠 그 다음에 해니까 3번이죠 그럼 5하고 3하고 다음은 8이잖아요 8에서 5를 빼면 뭐예요 3이죠 3은 뭐예요 수죠 그럼 금생수 구조가 되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님은 22년대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월을 가지고 봤을 때는 괜찮겠죠 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시죠 김아량님 김아량님 이것도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신나셨어요 아량님 아량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진월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해볼게요 그죠 경진이면은 을경합이라고 하는 합을 보시면 돼요 을경합 그래서 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진은 뭐예요 진 우리가 충하는 거 진술 충이 나오죠 그럼 술 앞에 있는 게 유잖아요 이게 술이 180도 이렇게 포지션하는 글자고 그 앞에가 유 그러면 을류라고 하는 기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을류보시면 을은 여기 1번이죠 그러면 유는 뭐예요 2번이죠 그러면 1 더하기 2는 뭐예요 3이죠 3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수예요 수익이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22년도가 아까 이민년이고 금이라고 했잖아요 금생수가 되는 거니까 이동을 했을 때 득이 되겠다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또 또 내려갑니다 한똥님 아유 감사합니다 쭈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이건 무슨 뜻이지 형살이 궁금해서 형살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인사신 쑥쑥미 사명 아니면 자영 아 이돈나리님 또 질문 볼게요 자 볼게요 이돈나리님 갑신월세 자 이것도 똑같죠 색깔 바꿔가지고 갑이면은 갑기합토니까 기토 기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은 뭐예요 인신충인데 인 앞에 있는 걸 뽑으면 되니까 인은 없애고 기축이라고 하는 기둥이 나오죠 그러면 기토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기축 기토는 3번 여기 기토 있죠 그 다음에 축 여기 1번이죠 1 그러면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나오죠 4는 뭐예요 화죠 환대 2022년도는 이민년이고 아까 우리가 미리 계산 때 금이 나왔어요 자 그럼 화급금이죠 그럼 22년도 이동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이돈나리님 같은 경우 답이 됐을까요 자 이제 또 들어갈게요 SH님 잘한다 잘한다님 재미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에스리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또 해볼까요 한 5분 안으로 보고 채팅방 제가 정리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자 병술월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깔 닉네임이니까 에스리님 병술월 자 월입니다 병술월이니까 병화는 병신합수 그래서 형간에 합이 되는 거 신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이잖아요 근데 진술충인데 진 앞에 있는 거 뽑아라 그랬죠 하나를 그러면 묘가 나오죠 그러면 신묘가 나오죠 그럼 신묘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4번 그 다음에 묘니까 2 그러면 4 더하기 6을 하면 4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6이 나오잖아요 6은 5보다 크니까 5를 빼라고 그랬어요 5보다 커질 때 그럼 1이 나오죠 그럼 1은 뭐예요 저기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목이잖아요 근데 2022년도는 이민년이고 미리 계산했을 때 금이 나오니까 목국금 이때는 에스리님 같은 경우는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시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월만 가지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게요 잘한다 잘한다 이사 예정이라서 너무 좋아요 무술월 이동하면 좋을까요 JHL님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계산하는 거 그냥 대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반 활기가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JHL님 무술월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계산하는 법 역시 똑같죠 색깔 바꿔서 무게합이니까 합이 되는 걸 우선은 이 합이 되는 것을 이렇게 청간으로 뽑고 그 다음에 진술충이니까 진을 뽑는데 하나 앞에 거를 내라고 했으니까 진 말고 묘를 뽑아요 그래서 개묘라는 기둥을 뽑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빨간색 표시하던 여기서 숫자를 끄집어내시면 계수에서 5를 뽑아내고 묘에서는 2를 뽑아내죠 그래서 5 더하기 2를 하시면 7이 나오는데 5보다 크니까 5를 빼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가 나오죠 2는 뭐죠 금이죠 그러면 22년도는 아까 우리가 미리 계산할 때 금이 나왔었잖아요 같은 오행이 되는 거죠 극을 하거나 또 생을 내주는 건 아니지만 이동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시게 된다면 이사라든가 이직을 하셨을 때 크게 잃는 것도 없고 크게 득이 되는 게 없는 그냥 무난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시면 돼요 JHL님은 답이 되셨을까요 이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이다님 네 그냥 월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월줄을 가지고 이동은 계산하는 거 이동을 했을 때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좋냐 나쁘냐 그걸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손님은 메시지에서 모르겠고 조님 볼게요 대운이 정신이 오고 조님 저기 죄송한데 개인 사주를 그냥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채팅받아서 제가 답을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든 형이 걸리는데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끌어내시고 싶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본인 사주를 그냥 펼쳐놓고 질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전체 라이브 방송하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질문은 죄송한데 제가 받지 않을게요 이거 지금 사주월지라 막 다 나오네요 지금 이거는 제가 다 못 들어요 자 김아량님 신유월 부탁드려요 이거 넘어갈게요 김아량님 신유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신유월 자 이것도 형과는 무조건 합이 되는 걸 뽑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병화 병신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병화를 뽑아내시면 되고 유는 묘유충이잖아요 근데 앞에 걸 뽑으라 그랬으니까 인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병인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숫자를 보시면 돼요 병화가 2번이죠 인은 2번이죠 2 더하기 2를 하시면 되니까 4가 되는 거고요 4는 하죠 그래서 화를 이렇게 뽑아내시고 2022년도는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극금이 되죠 이동을 김아량인 같은 그래서는 2022년도에 안 하시는 것이 낫겠죠 이렇게 또 월을 가지고 재밌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월달 문세 자막 따라서 내일 밤까지 꼭 올려놓고요 얘는 제가 먼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잘라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꼭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간만에 재밌었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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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